사장님 도망갔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도망갔냐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그럼 형님 편하게 해 주자 형님 미친놈의 새끼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짓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의 옷 부르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야 진실? 야 니가 기자냐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뭐지 빠른 자리가요 진짜 anyone anything an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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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